ól 엑스 배티지가 적용됩니다 진성욱이 내줬고 주민규가 바깥발 패스로 제르소에게 제르소 제르소 도둘 제르소가 바다를 던져뒀습니다 스코어 인다 자 제르소오른바를 저렇게 쓰나요 자 저거는 저도 왼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쪽으로 접더니 오른발이 아주 그냥 두석으로 꽂혔습니다. 남기일 감독이 제아제. 마만호가 김표현에게 접던. 제르소예요. 수비 숫자가 접습니다. 제르소 할 수 있을까요? 제르소! 제르소! 동점 골을 기록하는 제르소. 스포넬드. 이거 정말 빨랐네요. 제르소의 공격이. 볼을 끌어내서 앞쪽으로 연결됐는데. 제르소의. 제르소의 귀요미 셀레브레이션까지. 제주가 이렇게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잘 골랐는데 아이돌. 볼을 갖고 있는 선수에 갔을 때 다른 선수들은 경로 압박이라고 해서 볼이 빠져나갈 곳을 잡아줘야 되는데 함께 압박이 안되다 보니까 쉽게 풀려요. 제주가 점점 더 고항을 거세게 압박해돌아갑니다. 아직은 절투기는 모습인데요. 박수홍 선수가 안되네요. 박수홍이 안되네요. 그리고 제르소가 올라갑니다. 제르소가 진성에게. 진성에게. 진성에게 대접고. 지금은 김주공. 김주공 화가 전면. 좋았던 찬스를 놓치면 제주. 이 역습이. 사실 박수홍 선수가 뛰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쪽 라인이 무너졌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김구동으로 지금 김구동ский. 이 역습은 김구동으로 대학했다. 그렇군요. 제르소가 흐느리고 들어갑니다. 김진호가 이번에 맞고 있고요. 벗어납니다. 맞고 남았기 때문에 코너킥입니다. 제르소가 경대투비를 앞에 두고 현란한 개인기로 끝까지 연결을 했네요. 저렇게 왼발일 거를 알면서도 상대도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뻔히 다 보이거든요. 제르소가 붙여줍니다. 헤드! 다시 제르소. 또 왔어요. 제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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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최근에 거의 따발총이에요. 올렸어요. 임진호 헤딩. 제르소 앞쪽 떨어집니다. 제르소! 제르소! 네! 유사공 끝기 퍼처리합니다. 여기 잡스닝. 중앙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명을 가볍게 제쳤고 제르소가 움직여 봅니다. 제르소! 이건 좋죠. 니어보고 때리는 이런 장면 준비합적입니다. 제르소에게 영덮 후 슈팅 기회가 찾아오는 제주입니다. 파울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르소. 올고 들어갔던 가운데 왼쪽 박스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지어버린 어플. 슈팅! 들어갔다! 주민규! 득점 탄독 1위로 올라서는 주민규입니다. 제르소의 E 어시스트. 이걸 이어보고 놓치지 않는 주민규의 결정격 들어가네요. 시즌 15번째 골! 2년 연속 득점왕을 향한 그 골! 나가려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나갔어요. 제르소가 빠르게 뛰어서 공을 잡아냈습니다. 제르소가 이제 혼자 해결을 할 텐데 오이버 슈팅! 막혔습니다. 강현보의 선방이었습니다. 제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른 카운터에 의한 선수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상이 좋은 선수들. 맞습니다. 헤더 안쪽으로. 제르소 받아냅니다. 제르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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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이세요. 헤더! 들어갔어! 주민규! 마스고리 골 여기서 터졌습니다. 드디어 마스고리 골이 터졌고요. 왼쪽에 제르소 선수 기가 막히게 돌파를 했고요. 예! 황인재가 공 잡았을 것이든 압박을 축구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요. 자 여기서 갑니다. 반대쪽인데요. 멋쩍인데! 갑니다! 걸어갔어! 주민규! 주민규! 주민규입니다! 이야! 제주가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기가 막히게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쉽지 않았거든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대로 슛까지! 제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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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긴 공기 더 키가 막히게 론킥에 오늘 성북 선수의 공격이 계속 잘 됐거든요. 네! 영북 선수의 패스! 제르소! 어어 잡았네요! 어쨌든 빨라요! 제르소! 제르소! 앞쪽에 있는 이상미! 제르소입니다. 제르소인데요! 안 한대! 제르소! 자 한쪽에 딱 뭔가 퍼진데 있는데 정말 엄청난 인원수가 지금 파이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제르소와 이용의 볼 다툼. 제르소가 일단 공을 따왔는데요. 제르소가 앞으로 뛰는데요. 뛰는 제르소를 향해서 공간 패스를 넣어줍니다. 제르소가 다가옵니다. 제르소 빠르는데요. 왼쪽 치면 제르소. 다가옵니다. 반대가는데요. 이제 2대의 대결입니다. 제르소가 들어갑니다. 제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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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보냅니다. 제르소에게 공이 떨어집니다. 제르소예요. 빨라요. 바깥쪽으로 돌면서. 자 반대쪽에 있는데요. 제르소. 제르소. 뚫리지 않습니다. 백승호의 멋진 수비입니다. 그리고 백승호. 제르소을 데리고. 제르소의 택배. 지금 제르소 선수가 순간순간 저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경 선수가 공간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지금. 최영준. 전쟁 패스. 제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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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야죠. 주민경 가 결정을 지을 수도 있던 상황. 그러나 공이 살짝 넘어갑니다. 야 지금도 제르소 선수에. 올라갑니다. 김봉수의 돌파. 김봉수가ث. 제르소. 제르소. 주민경. 결국 터집니다. 주민경. 야, 이게 제주의 강조지가구요! 완벽하게 제누소! 수비라인을 완전히 깨부셨구요! 이거 놓치면 안되죠! 주민규 선수 골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의 시도만 해, 결국 골문을 열어제 치는 주민규 선수입니다! 낮은 크로스로 완벽했구요! 제누소, 최고의 공! 쿵을! 한 번 깨라 내외에서 뺏어냈어요, 제누소! 앞에 수비가 있는데요, 제누소의 멍을 샷! 오른쪽으로! 초현우의 선박! 야, 이거 제누소도 정말 잘 찼습니다! 힘있게 때리기보다... 공격을 잡아서 시도해야 하는데... 오우, 제누소예요! 제누소인데요! 제누소죠! 3대2, 3대3이죠! 반대쪽 초보지도 있고요! 제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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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빨라요! 제누소 한 명 제껴냅니다! 바로 찔러 넣어주는데요, 리모터 안쪽! 리모터에 연결되는 공을 제누소가 잡고 직접 끌고 올라갑니다! 빨라요, 빨라요! 스피드 대결 펼쳐봅니다! 제누소! 제누소 꼭... 오, 시켜냅니다! 그리고 넘어지는데 바로 타울을 이끌어냅니다! 선수들을 정말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 쉽지 않거든요! 제누소예요! 제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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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반대를 벗고 갑니다! 제누소! 오우! 오늘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넣은 것처럼 가볍게 툭 찼어야 되거든요! 제누소예요! 제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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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자, 측면에서 정우재 가볍게 열려있어요! 제누소 열려있습니다! 제누소! 컴백! 큐! 공제를 놓칩니다! 야! 이걸로 치네요! 아! 이창금 선수가!